안녕하세요. 작동미션입니다. 올해로 테이즐런너가 벌써 10년을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번 테이즐런너 10주년을 맞아서 오프라인에서 크게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진짜 좋겠습니다. 저도 테이즐런너 유저로서 꼭 참석하고 싶어요. 네. 테이즐런너 10주년 정말 축하드리고 런너님들 앞으로도 테이즐런너 많이 사랑해주세요. 여러분 안녕. 언제나 새로운가 함께하는 런너비 런너비 안녕하세요. 런너비입니다. 네. 이번에 테이즐런너가 10주년을 맞아서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랜 기간 동안 멈추지 말고 꾸준히 달려오신 런너알로가 멈추지 않고 멈추지 않고 꾸준히 달려오신 런너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블락블도 이번 17월마다 10주년을 맞아서 축하드리고 저희 췄습니다. 우리 런너님들도 모두 함께 테이즐런너 축하해 주시는 거죠? 잊지 못하다가 특별 안 되는 파티점일 것 같아요. 잊먹! 옛날에 우리 축하드리고 블락입니다. 이 날이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럼 10주년 행사 모두 함께 즐기자고요. 여러분 최고! 앞으로도 멋지게 달아주세요. 런너비 런비 감사합니다. 애초에 accomplished 네 여러분 지난 여름방학 때 즐거우셨나요? 오늘 저희가 좋은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고 Lab analysis 바로 바로 테이즐런너의 10주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10주년! 벌써 10주년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B.O.N.F와 팬분들과 함께 테일즐러너 안에서 보내고 싶다고 게임 도와으로 정말 좋은 시간 보냈는데 앞으로도 10주년뿐만 아니라 10주년, 10주년 게임을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테일즐러너와 B.O.N.F와 빨리 박수! 안녕! 수고하세요!